3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코코벅 팔명품은 엉터리 떴다 하면 사고 웃지 잘난 척하긴 우주 최고지 그래도 내 친구 나는 꽃이 찐 코코벅 장난 뚜껑이 코코벅 딱 팔명화 코코벅 골목대장 코코벅 모두 모여라 얘들아 안녕 난 코코벅이야 자 오늘도 멋진 발명을 해야지 오몽아 빨리 와 안녕 난 예쁜 아롬이야 난 왜 이렇게 예쁜거니 짜잔 괴로님 등장이요 내가 새로 만든 충폭우식 괴로님 이리와 아그라 조심 어 토리야 미안 이따가 맛있는 쿠키 구워줄게 두콩 세콩 딴 데콩 아그리가 쿠키 구워놨을까 빨리 가보자 자자 조심 조심 빨리빨리 좀 되자지 가자 둘이야 같이 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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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 데려가 친구들 다 모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럼 냉장고 나라로 출발 약속 약속 지켜요 눈은 크고 코는 어떠 피부는 뽀송뽀송 거기다 귀는 쫑긋 어휴 누가 공주병 아니랄까봐 공주병이라니? 난 공주님 맞잖아 뭐라거라 냉장고 나라에서 언니가 제일 예쁘지 제일 빠르지 또 제일 똑똑하지 이 정도면 공주 아니겠어 아로미 너 정말 예쁘다 하얗고 복실복실해 눈톱질해 눈톱질 아로미 어? 둘이야 놀이방 가는 길이구나 응 아그리가 쿠키 많이 구워놨고 캐롬은 새로운 춤을 만들었다던데 어... 있잖아 응 저기 말해 어... 아니야 잘 갔다 오라고 넌 안가? 어... 나는 지금 눈 언덕에 가는 길이야 그래? 잘 갔다 와 어... 아로미 어? 저기 썰매 타러 같이 갈래? 썰매? 어, 눈썰매 타러 같이 가자 이따가 2시까지 눈 언덕으로 갈게 기다릴게 2시에 봐 질중 헉 됐다 헤헤 됐다 헝 어... 어엉 헝 헝 흥 헝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아하하 이야, 이 책 정말 재밌다 하하하하 2시 다 됐는데 안오네 어, 그래 아롬이가 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눈을 치워놔야지 자, 이번엔 또 무슨 책을 읽을까? 어? 눈이 오네? 어, 그러고 봉이 이따가 2시까지 눈 언덕으로 갈게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데 둘이가 아직도 기다릴까? 어떡하지? 아무래도 아롬이가 약속을 잊었나 봐 아니야, 아롬이 캐롯처럼 그렇게 깜빡깜빡하지 않는다고 어, 그래 아롬이한테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어, 어떡하지? 너무 늦었어 코코몽, 이게 뭐야? 자동차니? 이야, 봤다! 코코몽은 대단해! 우와... 근데, 코코몽, 이게 대체 뭐야? 어, 뭐야? 이건 오리자동차야 오리자동차? 응, 오리자동차 이걸 타면 눈 언덕이랑 얼음 폭발을 편하게 갈 수 있지 그래? 그럼 나 좀 태워주라! 그래, 코코몽 나도 눈 언덕까지 태워줘 좋아, 가 이야, 신난다 신나! 아롬이 빨리 타! 이야, 잘 됐다! 다 탔어? 그럼 출발! 왜 안 가, 코코몽? 너의 의자 아래 보면 배달이 있지? 너희가 그걸 열심히 돌려야 움직이는 거야 뭐? 싫음 말고! 야, 그럼 돌리지 뭐! 빨리 안 돌리고 뭐하고 있어 아롬이! 앙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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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더 신나는 걸 보여주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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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왜? 이제 완도 대진에 걷어야 돼 새콩이 낮잠 자는데 토닥토닥 해주기로 약속했거든 이거 타고 얼음 폭포까지 갔다 올 건데 그러고 싶지만 난 안 돼 약속을 지켜야지 그럼 안녕 늦게 깜짝거리 가야지 나도 둘이랑 약속했는데 지금이라도 눈 언덕에 가봐야 하나? 아니야 둘이 여태 기다릴 리가 없어 분명히 버스 집에 갔을 거야 뭐해? 빨리 페달을 돌려야지 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둘이 기다릴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가봐야겠다 아, 참 안 돌리고 뭐해 아룸이 어디가? 코코멍, 미안 나도 둘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녕 두리가 아직 있어야 할텐데 어? 음 어? 저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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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바보같이 괜히 여기까지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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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룸이 저... 두, 두리야 두리야 미안해 내가 그만 깜빡 너무 늦게 왔지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하겠어 그래, 다음에 타지 뭐 근데 이건 뭐야? 누가 만든 거지? 너 기다리면서 내가 만든 거야 우와, 정말? 이렇게 큰 눈사람은 쳐봐 이걸 이렇게 하면... 우와, 정말 멋지다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멋져 저, 정말 정말 미안해, 둘이야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데 저, 다음부터 약속은 꼭 지킬게 그래, 이제 갈까? 네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좋다 쌀굴 쌀굴 굴려라 쌀굴 쌀굴 모여라 콧콧봉이 부른다 쌀굴 쌀굴 굴려라 쌀굴 쌀굴 모여라 콧콧봉과 손잡고 신나게 살리자 콧콧 콧콧 콧콧콧 콧콧콧 나는 좋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같이 놀자 떼굴떼굴 굴려라 떼굴떼굴 보여라 꼼꼼꼼과 숨잡고 신나게 달리자